우리 3동 1동 4강 3과 5동 지역구입니다. 박형기 시율동의원입니다. 부석동 4강 1동 1동 지역구입니다. 2동 2위원 동의원입니다. 마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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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당 1동 2동 부석동 지역구의 연종웅을 소개합니다. 4당 3, 4동 지역구의 정윤하의원 소개합니다. 방도 1동 4당 5동 지역구의 안녕하세요 나동탕 입니다. 정생을 후원 소개합니다. 우리 빌레임의 빌레임 대표입니다 김영진 의원 소개합니다 인사도 올리게 해주세요 전쟁의 손을 맞췄고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올리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빌레임 대표님과 인사를 나누시고 인사 나누신 후에 다른 곳으로도 이동해서 천도운동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2. 3. 3. 4. 4. 진정하게 다시 얻어보라 날아가기엔 더 쉽게 일렴인 것 같아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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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기엔 더 나아가서 날아가서 온 걸을래요 날아가기엔 더욱더 바라로다 날아가기엔 더욱더 바라로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